제주 CCC 청소년 드림캠프 제주 CCC 청소년 드림캠프 석재환 목사님의 오프닝 메시지로 2박 3일의 드림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와아아앙!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비전, 밸류, 버전, 업! 드림캠프를 통해 브이아트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완전 소중한 사람, 완소람! 1교시에는 아는형님들, 누님들과 함께 엄지척 체조로 어색함을 털어내고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에게 엄지척! 한번 해볼까요? 2교시 체육시간에는 신형님의 인도로 여러 게임을 해봤어요. 몸 좀 다들 잘 풀었나요? 3교시 아는 밴드와의 음악 수업! 노래는 잘 만드셨나요? 선물도 받고, 간식도 받고, 웃음이 넘치는 완소람이었습니다. 저녁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명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나는 찬양에 들썩들썩! 인들인들! 김용재 목사님의 저녁 부흥의 설교 말씀, 모두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뭘 했는데 이렇게 지치지? 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새로운 장소와 분위기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죠? 어색하고 낯선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두신 이유를 조금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드림캠프 스웨! 우리 어서 빨리 수련의 분위기에 적응해보자고요! 저희는 한 그 전에, 저의 한 그 시 shops 중입니다. 저희는 한 그 시입니다. 저희는 한 이 시각 столу, 이 시각 세계에운 자세하게 기억하시는데요. 지금은 한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의 사이트라이크에서는 한 그 시각 세계에 대한 것 같고 우리는 한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희는 한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주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주신 세 개시치지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